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리치즈 난생 처음듣는 말이잖아 어 또 잼기에프가 걸렸죠 잼기에프 잼기에프는 팁이 있어 잼기에프는 팁스가 있습니다 잼기에프 같은 경우에는 대쉬 잡기를 하잖아 그러면 EX커잡을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대쉬한 다음에 약손을 비비는 이 행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대쉬 잡기 한 다음에 약손을 비빈 냉이 굉장히 좋아요. 쉽게 못 내밀어. 그리고 EX 잡기 하다가 EX 잡기 하다가 걸립니다. 히트. 아 까비스. 아 히트 봤는데. 봤는데! 봤단 말이야. 봤다! 못 봤어. 빡다시. 좋았어. 잡기 잡기 잡기. 잡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다면 쉬미. 그렇지. OX. 또 쉬미. OX. 굉장히 좋다고 이거. 이거 존나 좋아. 장기 합판. 굉장히 좋아. 어때. 알기 쉽죠?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다니까. 장기들은 함부로 잘 못 내밀어. 같이 맞던가 본인이 손해야. 본인이 손해야. 장기는. 같이 맞던가 본인이 개손해입니다. 쉽게 못 내밀어요. 자 히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히트. 확인. 왜 안 맞아. 야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기회를 절대 주지 않는. 싸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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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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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CA 못 써. CA 못 써. CA 못 써. 함부로 못 써. 왜냐. 얘네 에너지가 많고. 얘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CA로 날리기엔 굉장히 아깝단 말이야. 기 하나 쓰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은 딱 기회를 누리면. 리버설. 안하네요. C벌. 왜 안해. 왜 안해. 왜 안해. 왜 안해. 잡기. 아 잡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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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드시오. 좋았어. 넘어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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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트려. 잡기. 아이씨. 아아. 이거 좀 내가 빨랐어. 내가 빨랐어 이거. 근데 내가 빨랐어. 감셋을 못 깔았어.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못한 거야. 자 히트 확인하고선 상대방을 넘어트릴 겁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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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히트 확인. 잡기. 자 이 친구는. 나의 그런 어떤 쉬미가 무서워서. 잡기를 잘 안 풀거에요. 자 그런 다음에. 히트 확인. 자 죽음의 인선도 한번 해주고. 잡기만 하면 얘는 끝납니다. 나에게 잡히기만 하면 끝나요. 잡히면 끝납니다 얘는. 이럴 때 따아 좋았어. 잡기. 때리기 잡기. 때리기 잡. 아 이런게 있었구만. 아 이런게 있었구만. 아 왜. 낙법. 오겨 잠깐만요. 낙법을 안했죠? 낙법을 왜 안했죠? 하지만 나에게는 트리거와.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건 질 수가 없으. 난 트리거와 있기 때문에. 앉아 강발로만 켜도. 이 친구는 그냥 녹습니다. 인디언.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인디언 뱁스 메인즈를 맞을 수도 있고요. 이래다 갔다. 어떻게 알았지? 쥐볼. 짱나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낙법이 안 됐어. 낙법이 안 됐어. 이거. 이거. 아잇. 이거 엠병. 이상하네. 음. 어 너 이제 안 봐줘. 너 이제 봐주지 않아. 어쨌든. 대쉬에서 잡기 할 때. 내미는 거 되게 좋아요. 장기한테는 좀 내밀어도 됩니다. 왜냐. 내가 어차피 이득이기 때문에. 아 안 닿았어. 점프. 자 잡기. 안 하네. 난 저거 EX 잡기 할 줄 알았어. 어 좀. 어 좀. 어 좀. 할 줄 아나 봐. 어? 죽음이 무섭지 않나 봐. 죽음이. 죽음이 안 무섭. 아잇. 야 너 눈 존나 좋다. 너 눈 존나 좋아. 우니가 좋아요. 잡기. 괜찮은. 썽크. 비졌다. 그 지랄 할 줄 알아. 그 지랄 할 줄 알아. 잡기. 대쉬. 때리기. 이거 하면은. 메리어트. 아. 아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어. 저의 반응을 믿고선. 어 저걸 하면 됩니다. 저 친구의 반응을 믿고 저거 하면 돼. 이거나 대쉬여. 잡기. 잡기. 저렇게. 저렇게 EX 하다가. EX 하다가 걸려요. 약도 나면은. 그래서 좋은 거야. 장기한테는. 자. 그런 다음에. 때리기. 잡기.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어 저 EX 하다가 걸려. 저게. 그냥 대쉬에서 잡으려고 하면 저 EX에 맞아요. 어. 근데 약손을 딱 내밀면은 저 EX에 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기들은 함부로 내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장기한테 쓰는 좋은 꿀팁스. 여러분들에게 푸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꿀팁스.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좌우로. 오우와. 쫓할뻔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히트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최연. 잡기. 잡기. 이 친구는. 나의 쉬미가 무섭게. 이런 연병. 쫓다. 아아아아아. 또 잡을 거 같애. 멘지. 안 잡네. 또 잡을 거 같애. 깨아하하. 너. 또또또또또리는 거야. 그럼. 계속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왜 죽어나는 거야. 죽어. 그냥 죽인 거야. 계속 잡는 거야. 누가 장기의 푼인지 모르겠지. 네? 누가 장기의 푼인지 모르겠지. 아이고 연병. 좋겠어요. 또 잡는다. 또 잡히는 거야. 계속 잡히는 거야. 그냥 잡히는 거야. 아하하하하. 비비다가 맞는 거야. 비비다가 맞는 거야. 자. 오엑스를 내겠어요. 오엑스. 걸려. 쪼. 잡기. 이렇게 하면 장기의 푼을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미쳐버린단 말이야. 장기 입장에서는. 장기 입장에서는 미쳐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저래도 장기의 벗기 상대인지 모르겠지. 여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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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